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미나입니다. 저의 첫 반독 바보. 바저 치료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히피 원피스랑. 히피? 히피? 원피스랑 이렇게 머리카락을 해놨대요. 솔직히 처음에 조금 긴장했어요. 근데 할수록 더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내려오고 좀 시크하게 좀 독특한 분위기로 찍었고요. 마지막에는 무용을 하는 분작으로 조금 찍어봤고요. 네. 네. Take me to your paradise 천국 눈이 닫힌다 편히 쏟아지는다 Kiss me in the blue moonlight 빨리 꺼내줘 나를 데려가줘 My hope in hell Take me to your paradise 천국 문을 열어줘 Let me 구름 위를 걸어줘 Can we 너에게까지 날 구해줘 I don't know 전준빵하게 묻어줄까 더더까맣게 물들어까 모르겠어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보는 거 또 처음이니까 그냥 해보고 싶으면 다 해보는 느낌이에요 Your paradise 감사합니다.